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대신 최선의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주택연금은 최악의 쓰레기연금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가입하면 안되고 가입했다면 해제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노후생활비가 부족한데 주택연금의 대안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최악의 노후상품이라고 노후준비상품이고 연금상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들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대안이 없어서 울며 겨자묶기식의 심정으로 가입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만 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고도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임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파트나 빌라 또는 연립의 경우 한 집에 살면서 임대를 할 수는 절대로 없겠죠. 따라서 단독주택이거나 다가구주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월세와 전세가 가능한데요. 둘 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선택이 가능하겠죠. 2층은 본인이 거주하고 1층과 반지하는 임대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는요. 임대보증금은 비록 적지만 월세를 받음으로써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년 단위 월세 인상이라든가 임대보증금 소포 인상이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에 따른 현재 가치의 노후생활비 조달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전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는다면요. 매월 233만원에 생활비를 쓸 수가 있겠죠. 보증금 포함해서요. 30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년 단위로 월세 인상, 그 다음에 보증금의 약간 인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상이 된다면요. 집을 잃지 않고도 충분한 노후생활이 현재 가치의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자유롭죠. 왜냐하면 주택영금 가입하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영금 가입하는 대신 이렇게 한다면 지긋지긋한 고금리, 월복리 폭탄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집을 잃을 리스크도 전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도 있겠죠. 전세보증금은 월세보다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산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전세보증금 인상도 있다 보니까 더 풍족한 노후생활비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체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라면요. 그 어떠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25년 300개월간 167만원의 노후생활비를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 주택영금으로 집을 날리지 않고 주택영금 이상으로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전세보증금 인상이 된다면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해치할 수 있을 정도의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월세나 전세 모두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전혀 걱정이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는 임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아파트를 매각해서 단독주택이거나 다가구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를 주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도심지에다가 약간 외각이나 싼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팔고 싶지 않을 때는요.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요. 지방도지로 이사를 가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임대 차익을 가지고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7억 원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요. 지방도시에 2, 3억 원, 여기서는 3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전세를 살게 된다면 전세차익 4억 원이 남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노후생활비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아도 25년 300개월간 매월 133만 원의 노후생활비를 조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전세보증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 금액 이상의 현재 가치로 노후생활비를 충당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국민연금 수령액과 함께 충분한 노후생활비를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연금은 집을 날릴 수 있고 고금리 이자폭탄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걱정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원금을 보존하면서 노후생활비를 충당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 자산운영은 정합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매년 6%에 수익이 난다면 매월 이자로만 200만 원의 생활비 조달이 가능합니다. 9% 시에는 매월 300만 원의 이자 조달이 가능하겠죠. 이자로서 노후생활비 조달이 가능하겠죠.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높다고 판단했을 때는요. 매각구, 지방도시의 작은 주택을 매입해서 이번에는 임대차익이 아니라 매각차익을 활용해서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도 단독주택이거나 다가구 주택을 얻어서 임대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어려울 때는 자녀와의 합가를 통해서 자녀로부터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면요. 어떻습니까? 자녀가 주택이 있다면 둘 중 하나는 전세나 월세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같이 사는 불편함은 좀 견딜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자녀의 합가로 자신의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다소의 불편함은 있지만 어떻습니까? 고금리, 월복리, 이자폭탄을 피할 수 있고 주택을 자녀들한테 넘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자녀들도 충분하게 이러한 불편을 참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은 되지만 싫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들을 계속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를 주거나 임대차익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매각차익을 활용하게 된다면 적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고금리, 월복리, 폭탄으로 집을 날리는 위험 없이 집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상속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반드시 위에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임대차익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한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상담했던 내용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서울에 65세 여성분이 서울에 9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국민연금으로 매월 90만 원에 불과했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아도 90만 원 갖고 생활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도 제가 볼 땐 서울은요.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만 원이니까 주택연금을 가입할까 하는 고민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정부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 부다리가 쏟아집니다. 따라서요. 자신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주택을 결국 날리게 되고 주택연금의 현재 가치가 떨어져서 노후생활비 조달도 부족하게 되고 노후생활비 부족으로 정말로 어려운 노후생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저의 말을 듣고서요. 대안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221만원과 국민연금 90만원을 받게 되다 보니까 노후생활비로 매월 311만원을 당장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생활비 부족이 없겠죠. 하지만 물가상승률 3% 가정시에 10년 후에는 254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년 후에는 212만원 30년 후에는 181만원 35년 후에는 168만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노후생활비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집은 집대로 날리는 그런 불운이 찾아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5%로 뛴다면요. 10년 후에는 225만원 20년 후에는 173만원 30년 후에는 141만원 35년 후에는 130만원밖에 현재 가치의 연금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요.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렇다면 노후로 갈수록 의료비하고 간병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주택연금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집만 날리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안을 안내했죠. 우선 해당 아파트를 7억원의 전세로 임대해 주고요. 천안으로 이주해서 2억원짜리 전세를 살게 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이다 보니까요. 시세는요. 11, 12억원, 13억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7억원에 충분히 전세로 낼 수가 있었죠. 천안이라고 한다면요. 서울에서 KTX로요. 40분 거리?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이내 거리라서 위급상황 발생 시에도 서울의 대형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와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자녀들도 서울에 같이 산다면요. 교통체증으로 서울보다 오히려 왕래가 가까울 수도 있어요. 따라서 5억원의 전세보증금 차익으로 25년 동안 300개월간 167만원의 현재가치의 노후생활비를 충당해서 국민연금과 함께 현재가치 257만원의 노후생활비를 평생 수령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비로 5%가 오른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을 2년 단위로 인상해서 어떻습니까? 또한 충당하면 되다 보니까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요. 어떠한 투자를 하지 않아도 그냥 금구에 넣고 뺏어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축은행의 4%대의 자산을 운영하게 된다면 원금 손실 없이 똑같이 257만원의 현재가치의 노후생활비를 평생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9%의 자산 운영을 하게 된다면요. 원금 손실 없이 매월 465만원의 생활비를 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겠죠. 그냥 금구에 놓을 것인가 저축은행에 놓을 것인가 안전하게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연금 가입 대신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족한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집은 절대로 날리지 않겠죠. 그녀는요.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쯤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명한 컨설팅을 통해서 집도 잃지 않고 노후생활비도 풍족하게 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돼서 굉장히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연금 가입은 절대로 근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고도 대안은 또 있거든요. 제가 그 대안을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주택연금 무턱대고 쉽다고 가입하면 안됩니다. 왜냐면요.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